안녕하세요. 수미진입니다. 사랑의 불시착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런 멋진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말 우리 모두 다 지치고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. 서로를 응원하면서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합니다.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건강하시고요.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